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다음은 채민식씨, 김고은씨, 유혜진씨 이어서 장재현 감독님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셨구요 자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오늘 비가 오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소에 와주셨거든요 먼저 우리 채민식 배우부터 오늘 인사와 함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보실 건가요? 네 감사합니다 밤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2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기분은 어떠신가요? 네 설레요 설렘이 따뜻하시죠 코로나 이전에 창문이라는 영화로 여기서 무대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5년? 5년만에 이렇게 직접 복장에서 일반 분들 만나 되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계속 굳었는데도 정말 많이 오셨는데 크게 이렇게 인사 한번 채민식씨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덕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가은씨 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고 따온거 있죠 네 나고 안녕하세요 저는 화립 역할을 맡은 김공훈입니다 네 아 지금 예뻐요 예뻐요 봤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에 정말 많은 분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 영화 2월 22일날 개봉하니까요 이 관심 그대로 복장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유예진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예진입니다 아 아니 오늘 참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네? 오늘 참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네? 늘 이렇게 하고 다녀요 아니 지금 주무셔요 아니 급장 오신때는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시는거에요? 네 그처럼 뭐 신경 좀 쓱쓱이나 아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함성을 들러주고 계십니다 네 네 성함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 앞에서 있으니까 너무 그 관심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장재현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참여 감독 장재현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 멋진 대원들의 멋진 퍼포먼스가 있는 참여를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또 개봉하면 또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착하셔서 먼저 저희가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네 일착하셔서 자 오늘 최민식 표현님께서 약간 몸을 보여서 맨쪽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다 자 2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파명가 찾아와구요 관객분들은 지금 하트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고은씨도 하트로 화답을 해주고 계시구요 아 손 뽀뽀까지 상으로 중앙도 바로 맞히시겠습니다 중앙 네 아 관객들에게 손인사와 함께 네 우리 관객분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관객들이 하트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고은 배우 하트로 화답을 해주고 계시구요 네 네 네 다같이 파이팅 한번 하면서 포토타임 계속 진행할까요 하나 둘 셋 홈런 파이팅 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관객들에게 인사 전해주시면서 스크드린으로 입장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모의 팀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평영의 감독님과 주역분들을 모델 위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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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